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 무고한 시민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웃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로 국제기구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 마지막 사형 집행을 이유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학자들,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이게 재판이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형제도라는 것이 사형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줄 것이다 그렇죠? 잠재적 범죄자들이 내가 잘못을 하면 나도 사형당할 수 있다 라고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 형사정책적인 이유도 있는데 사형학자들, 통계학자들이 이거를 점검해 보니까 야, 그런 것이 별로 예방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입증된 바가 없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와 범죄율 감소에 과학적인 인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실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선진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도 사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선진국이 몇 개가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50개 주 정도에 한 반 개 주 정도에서 사형제도를 두고 있고요 일부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많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일부 집행되고 있을 뿐 사형제도를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제가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느낌으로는 사실 한 반, 반 정도 비율로 찬성론자와 폐지론자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거의 한 70% 정도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사실 무게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법무장관이 우리가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사형시설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꿈쩍꿈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사형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사람이 죄를 단주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종교적, 철학적인 논의까지도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라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학자, 사회학자들은 야, 그럼 사형제도를 쓰지 않고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무기징역형이 있긴 합니다 무기징역형이 있긴 하지만 법에 20년이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가능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차라리 사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어떻게 보면 이게 사형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다 라는 논리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법안을 내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용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아직 정답을 제가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판사님들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계신 게 갑니다 배가 분명해 보이고 자백을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오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형 선고를 하기 전에 양형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성장기부터 해서 범죄를 저지른 시점까지 전 인생을 한번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신중한 판사님들이 임하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형 기도에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